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우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우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조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우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오.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부라데더라. 여우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우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시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렘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잡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을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엠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굽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에스라 2장 옛적의 바벨론완 누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업으로 돌아간 자 곧 수로바벨과 예수아와 네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르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합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삿개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임 사람이 123명이요 누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다노트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 달인과 급이랴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빅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들과 아이사람이 223명이요 드보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아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쓰나 자손이 3630명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139명이였더라 르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떼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르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할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달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드의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여. 제사당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쥐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원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오.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오.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오. 말이 736이오. 노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위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여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선 몇 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닌 사람들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라. 사도행전 2장 오순전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혓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낙은에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하로운 날이 이르되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으미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베었으미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과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운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운부해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진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귀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곧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